060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은 은 동사는 1999년 1월 20일 설립되었으며 2003년 12월 19일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온라인 음악 서비스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 아티스트 md 공연 사업 고음질 오디오 플레이어 및 인공지능 스피커 제조 슬래시 판매 등을 연위하고 있음 디바이스 부문은 음향기기 고음질 오디오 재생기기 고급형 리시버 등 와 가전기기 로봇 청소기 등 영상기기 블랙박스 등 등 제품 라인업 보유 기업 개요 대시 음악 파일을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매체에 저장 휴대하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기기 mp3 플레이어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인공지능 ai 및 머신 러닝 기술을 적용한 플로차트 플로차트 를 통해 음원 플랫폼 사업과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 사업 등도 영위함 대시 해외 마케팅 및 디지털 음원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홍콩과 일본 중국의 해외 법인과 오디오 콘텐츠 제작 업체인 주 스튜디오 돌핀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고음질 오디오 플레이어 리시버 등의 디바이스 부문의 역성 장애도 음악 서비스 플랫폼 플로의 유료 가입자 증가와 md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율 상승 및 지급 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 수직 개선 등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edm dj 서바이벌 프로그램 워트 론칭 등 ip 자체 제작 확대 공연 사업 본격 재개와 함께 md 판매 증가 아이리버 로봇 청소기 오프라인 매장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드리머스 컴퍼니의 시가 총액은 188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81위 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상장 주식 수는 5685만 9847주 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퍼은 nslash a배 이고 추정 퍼은 nslash a배 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87.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1원이고 추정 eps는 nslash a원 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35배 2455원 이며 배당 수익률은 nslash a 퍼센트 사인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slash a 이며 목표주가는 nslash 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9억원 48억원 마이너스 87억원 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1억원 마이너스 161억원 273억원 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2번지 02% 사인 이고 유보율은 494.04% 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1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1.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2 더하기 0.2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65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76원 입니다. 4. 4. 4.